제가 저렇게 홍보했는데 예! 수상 이후에 혹시 변화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상 많이 하시는 거 하시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상 하시겠습니다 수상 하시겠습니다 직장하면서 요거 요거 부착했어요 저는 지금 세종시에 행사 취재했는데요 오늘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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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가 있고 여기서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책자도 받았고 사업에 대한 팜플렛도 같이 주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면 자세히 중개해 드릴게요.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조달 혁신제품 인증마크에 대한 브랜드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지속가능한 혁신조달 사업을 상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큐브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압캐리어라는 제품이고 안심나름이라고 해서 환자들을 안심하게 나른다는 테마로 해서 안심나름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필요한 방역물품인데요. 어떤 기술인가요? 현재 음압캐리어는 내부의 음압을 유지해서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의심 환자라든지 코로나 환자들이 내부에 있을 경우에 소방대원이라든지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를 이송할 때 코로나 환자로부터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외산 제품과의 차별점이라고 보면 프레임 구조가 외산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나 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튜브, 공기 에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경우에 CT를 촬영을 하시는데 외산 같은 경우는 카본이다 보니까 CT를 찍을 때 카본 쪽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환자가 나와서 CT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거 채로 그냥 하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 채로, 저희는 이 채로, 저희는 이 채로 CT를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왜 이 장점인가를 말씀드리면 CT실에 환자가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CT실 자체가 오염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CT실을 멸균을 하고 하는 과정, 살균하는 과정이 30분에서 대기시간, 2시간에서 한 번 코로나 환자가 찍고 나서부터는 그 CT실을 한 2시간 정도 비워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찍고 나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곳이 아까 있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는 소방이랑 병원, 코로나 환자 집중 치료하시는 곳이랑 병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층별로 하나씩 구비를 하셔서 의심 환자 왔을 경우에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를 CT 촬영하든 병원 내에 이동할 때 사용을 하시고요. 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해서 내부에 환자를 탑승한 채 이송을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앰뷸런스 내부도 안전해지고 외부도 안전하고 소방대원도 2차 감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혹시 수출을 고려하실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어떤 점이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코이카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외 8개국 그리고 이번 5월달에 인도발이 코로나에 일어나면서 한 200대 정도의 수량이 코이카를 통해서 원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코트라든지 상공회의소 등등을 이용해서 해외 파트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시작이 혹시... 그래서 여기 혁신제품이 되면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네네네. 수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그것도 좀 소개해주세요. 여기 정말... 아 네. 저희가 2018년도에 개발을 해서 2020년도 코로나 발발하면서 저희가 대량으로 많이 제품이 나왔고요. 특히 2020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 행안부 장관상 표창도 받고 저희가 총 상을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민국은 안전기술대상 행안부 장관 대통령상 수상했고요.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그리고 그래서 총 3가지의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질병 확산 억지에 되게 공헌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우쌤 나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설명을 듣고 어떤 제품인지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제품이 어디에 쓰일만한지 그런 것도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발주를 하는 과정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찾아서 정부가 먼저 구매를 해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판로를 개척해주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브랜드들이 나와 있고 하나씩 하나씩 제품을 설명하면서 또 성장님 외에 다른 VIP분들께서, 기빈 분들께서 찬찬히 살펴보고 설명 듣고 그러고 계십니다. 생태가 끝나서 제가 다시 조금씩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안녕!